안녕하세요. 오전 7시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이지혜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큰 추위는 물러났는데요. 오늘도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도 오겠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합성영상을 통해 기압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부근에 중심을 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보온체 역할을 하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은 현재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름이 없는 동쪽 지방으로는 밤사이 기온이 양하로 떨어지면서 어제 낮 동안 녹은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부와 남부내륙에는 국제적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중국 내륙에서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일본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이 불어오고 중국 내륙의 작은 소용돌이가 이 남풍을 강하게 만들면서 비구름대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차차 기압계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충남 서해안과 수도권부터 시작되겠고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수증기 영상을 보시면 5km 이상의 고도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팔고들고 있는데요. 이 건조약은 오늘 밤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비구름대를 다시 발달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래가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지상의 고기압을 형성하겠고 이 고기압이 남동 지나면서 구름대는 차차 약화되어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고기압 중심이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강원동해안과 경북동해안에는 내일 오후부터 빛도는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으로 내리겠고 글피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상 강수량입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충남권과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수도권, 강원내륙과 산지, 충북, 경북권내륙에는 5mm 내에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1mm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으로 내리면서 1에서 5cm가량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계속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기온은 5도 이상, 남부지방과 강원동해안에는 1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기온은 오늘보다 더욱 올라 중부지방은 10도 내외, 남부지방은 15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습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건조주의보는 차차 해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